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또 테마주는 됐고 그냥 이런 내가 좋아하는 섹터 두 가지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 시점에서 저희가 또 이번 주 보면서 계속 카타하게 많이 얘기했던 게 딱 그거는 합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했죠 네 매출단에서도 우리가 110억 볼 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30억 볼 때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국도 워닝 서프라이즈 크게 나버려가지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했다 그리고 실발 이후에 시간 외에서도 반응이 세게 나와가지고 당일날 이런 IT 서부장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한번 시장의 반응이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관련돼서 한번 먼저 엔비디아가 움직였었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아랍 엔비리트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한번 쫙 움직였다가 그리고 GPU 초과 수요에 대해서 글로벌 아이비들이 목표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졌죠 그렇죠 HSBC는 HSBC도 나왔었고 네 거기서 780달러 뷰가 나왔었죠 그런 흐름이 이번 숫자를 통해서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커를 통해서도 3분기 이후도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하면 SK하이닉스는 무조건 좋아요 SK하이닉스는 무조건 좋은 거고 아니 GPU와 같이 들어가는 게 HBM이잖아요 HBM 쌍으로 같이 들어가고 이거 GPU 병렬 연결 처리해줄 수 있는 메모리 쪽은 지금 HBM 쪽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걸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쪽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따라간다고 하면서 네가 1등 내가 1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선의의 경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HBM 관련된 이런 장비주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런 신규 공정으로서 이런 메스 리플로우 장비 이런 쪽으로서 STI나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추세 흐름 깨지지 않는 가운데 어느 정도 기간적 형태로 이렇게 쉬어가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IT소부장 근데 종목들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하게 된다면 앞에서 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보았던 에로티베큐미나 이어테크닉스나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메인디시만 먹긴 내가 물린다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반찬도 집어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까지도 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조금 미세하게 볼게요 미세하게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대장주라는 거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얘기 나오면 엔비디아가 센데 이거는 높이 시작했다고 훅 밀려요 또 오늘 와 이렇게 좋은 실적이면 한미반도체 가겠지 그래서 또 했는데 훅 밀려요 그러니까 8월장은 따라 사지 말자 쫓아 사지 말자 이게 나온 게 그만큼 빠른 순환내 하루는 반도체 흐르고 하루는 2차전지 흐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대감이 빠르게 반응이 돼서 미국장은 좀 빠졌는데 오히려 우리는 올라가고 엔비디아 올라갔는데 우리는 빠지고 이런 엇박 매매가 나니까 더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이상 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이상 갑니다 이리저리 휩쓸려가지고 여기저기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갑자기 뭐 떨어지니까 아예 내가 틀렸나 보다 해가지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어요 그럼 또 올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고요 차라리 뭐 길게 보고 사시려는 분들은 그냥 21선 전후까지는 항상 이 종목은 주니까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지금 운이 좋아서 이번에 올라갈 때 와 한 3만 5천 원을 샀습니다 동영상도체를요 그러면 보다가 이번 이슈도 왔는데 어 이제 그러면 7만 원 8만 원 갈 줄 알았더니 거기서 밀리고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면 발모가지 어떻게 된다? 점프하면 되죠 잘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몸무게가 참 아예까지만 무겁기 때문에 발모가지 부러지더라고요 주도 섹터 주도주 종목에서는 쉽게 내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팔지 말고 네 팔지 말고 지켜보셔야죠 보다가 거기서는 오히려 더 사자 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SK하이닉스 꺾이기 전까지 SK하이닉스가 꺾이기 전까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팁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어 공부 꼭 별표 쳐놓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크 관련주는요 주가 한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2개 분기 3개 분기 선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꺾였다 판단하는 이 노이즈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핑크아웃 얘기 나올대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핑크아웃 얘기 나오나요? 방텀 아웃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적자인데 계속해서 올라가냐 축해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빠르게 선 반행을 해서 지금 올라갑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3조 3천억이 SK하이닉스 적자가 났어요 근데 2분기에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확인한 건 뭐였죠? 마이너스 2조 9천억 적자가 나면서 아 이제 바닥은 지났구나 더 나빠질 게 없겠구나 하면서 더 사는 거예요 근데 3분기 실적 추정치 얼마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1조 7천억 SK하이닉스 기준이죠 SK하이닉스 기준 영업이익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바텀아웃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피크아웃은 6개월 9개월 선 반행 생각을 하면 우리가 피크는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 이제 실적 꺾이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가 나올 때쯤인데 지금 추정치는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3분기는 마이너스 1조 7천억 올해는 마이너스 10조인데 내년에는 플러스 3조 25년에는 플러스 6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에 SK하이닉스 뛰어내리시겠어요? 바텀아웃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전망치가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1년 후 2년을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노이즈 때문에 흔들리고 좀 꺾일 수 있다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쯤이 실적은 좋지만 오히려 주가는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그전까지는 오히려 SK하이닉스와 IT소부장은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부분까지 진단을 정확하게 해드려야 저 친구 그래도 뭘 좀 알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팔쯤에는 팔쯤에는 걱정 마시고요 저희가 또 불러 아유 바로 오세요 제가 그때 또 경제사부에서 지금 파셔야 됩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자 근데 보통 보면 그래요 이게 지금 아 나 이거 계속 끝까지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대충 한 11만원 때 제일 거래가 많이 됐던데 보면 한 11만 5초 정도 잤습니다 그래서 보자 그런데 어떤 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이럴 때 갑자기 쭉 올라와요 이야 기분 좋다 이제 드디어 14만원 15만원 가나보다 라고 하다가 음봉액이 팍 나와버려요 그럼 두렵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때까지 갈 거야 뭐 지금도 어팡도 바닥인데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야를 가지고 어떤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보시면 일봉상 오르락 오르락 헷갈리잖아요 근데 주봉상 보시면요 이걸 한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정말 깔끔하게 조정받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레벨업이 제대로 했잖아요 hbm 얘기 나오면서 레벨업이 제대로 이제 10만원 언더에서 9만원대 8만원대 중반 이러다가 지금 12만원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레벨업이 제대로 했죠 그렇죠 12, 13만원까지 12만원대 중반까지도 올라갔으니까 13만원까지는 못 찍었고 근데 이렇게 레벨업이 제대로 이런 대형주가 8만원에서 12만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50% 50% 올랐죠 올랐으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주봉상 보면 지금은 좀 100미터 달리기 세게 한 이후에 숨 걸으면서 쉬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열심히 영양 보충한 이후에 다시 한번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논리적인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숫자 이런 부분을 챙겨보시면서 SK하이닉스 방향성 파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점이 안 깨지네요 최근에 꼬리가 계속 높아야 살짝살짝 높아야 이런 거 의미가 있죠 어느 정도 열두기도 시켜줘야 돼요 너무 열 받다 보면 터져요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만원 5천원 샀는데 갈 줄 알고 딱 봤는데 줄줄줄 밀리면서 내가 샀던 가격대가 깨집니다 이런 단계 11만원 처음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내가 팔았더니 다시 올라가 그게 문제예요 그거는 그분이 악성 매물이었던 거야 그분이 악성 매물이라서 그분이 딱 털었더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 혹시 만약에 주위에 그런 휴먼 인덱스라는 H.I. 분들을 꼭 주변에 있으시면 그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연봉 10억이야 정확하게 반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자기와는 세계가 있다 보니까 인간 지표 그 심리 그대로 반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중요한 걸 잘 얘기를 안 해줘요 두려움에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희망에 오히려 더 샀다가 그 실망감에 또 팔아버리고 이러신 분들이니까 그 인간 지표는 가까이 하세요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 투자를 할 때 나오는 이런 사이클들 이거를 몇 번 아이고 이제 지금 사야 되는데 팔아버리고 팔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 샀다가 이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되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테크는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정말 크다 보니까 제가 항상 테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테크는 너무 믿으면요 뒤통수 맞아요 따라감이 또 뒤통수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테크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엄청나게 뜨겁지만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터리나 이런 쪽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네 반도체 만들다가 갑자기 붕어빵 그거 팔지는 않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붕어빵이 로봇입니다 아니 로봇이고 붕어빵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거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두려움에 사고 희망을 파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럴 매매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지고 가세요 그냥 뭐 됐으니까 팔고 싶을 때 그냥 계좌를 닫아라 네 언제까지? SK하이닉스 꺾이기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HBM 관련된 쪽으로 막 움직여요 네 그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익 IPS 아 전공정 전공정 쪽이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그때 한 바퀴 돌았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니까 고점 단기 고점 이날이 거의 SK하이닉스가 12만 9천 원 네 거의 14만 원 근처까지 갔었던 그날이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돌았던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제일 처음에 AI 반도체가 갔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드밴스터 패키징 나오면서 후공정 업체들 열심히 뛰었었고 신공정 장비라고 하면서 뭐 메스 리플로우 장비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 갔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는 EUB가 필수다 하면서 SNS 탭 같은 EUB 관련된 종목들이 가면서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해야 되는 뭐 이런 팸리스들 그렇죠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갔었고 무슨 소리냐 기판이 같이 가야지 DDR5 나도 있어 이러면서 DDR5 갔었고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갔던 게 어디다? 전공정 업체들까지 그렇죠 테스 나도 살아있어 이러면서 테스까지 가고 나서 꺾였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각자 자기만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순환매나 흐름이나 이런 종목들을 다 살 수는 없고 네 이런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게 전공정까지 올랐으면 아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쉬어가는구나 네 이런 부분이니까 네 이런 것들을 매매에 활용하실 수 있는 손빠르게 들어갔다가 발빠르게 도망쳐 나오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냥 가장 핵심이 되는 대장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사이클이 지났는데 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말씀드렸던 거 똑같이 정리를 해보게 되면 SK 아닉스가 꺾일 때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올 수 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원익 IPS 테스트는 삼성전자가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네 손이 잘 안 가요 네 네 어차피 손은 안 가더라도 이거 아 진짜 굳이 팔 필요는 없다 네 팔았다가 또 팔고 났더니 또 올라오는 그러면 그분이 악성 매물이다 왜 이렇게 네 그렇게 지목하지 마시고 손가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한테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악성 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은 여전히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지금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도 한번쯤은 고려해봐야 될 때다 여기서 그러면 제가 좀 TMI 하나 드리자면 네 제가 이게 부끄러운 악성 매물 고백을 하는 건데 자기 성찰의 시간인가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또 가져야 되니까 이게 반도체는 아닌데요 네 제가 삼천당 제약을 손절을 했더니 아 아 이번 주에 상악과 가더라고요 아 삼천당 제약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늘 이야 시작과 함께 거의 바로 올라갔죠 죄송합니다 제가 악성 매물이었습니다 이거 자기 성찰의 시간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밝혀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실수 두 번 하지 안 하지 이거 당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손절을 했지만 더 올라가는 거 이런 가지고 계신 분들 박수 쳐 드려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나하고 궁합이 안 맞은 거였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받아들이고 그냥 태태태 세 번 아 혹시 그냥 손절을 했지만 이거 제대로 된 뉴스 나왔으니까 그냥 따라가야 된 덥석 지금 뭐 5조까지 부르더라고요 삼천당 제약을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쪽은 근데 내가 이번에 경험했던 건 참 시장의 신뢰를 일부 회복한 것 자체는 진짜 좋고 박수 받았지만 나하고는 참 안 맞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종목이니까 언젠가 복수전 하겠지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러고 자기마다 이런 스타일이 있게 되면은 다른 데 가서 다 찾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스타일에 나하고 맞는 투자 방법에 맞는 그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찾아보자 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럼 우리 대표님은 등질사부와 맞는 스타일이십니까? 그때 우리가 첫 번째 나왔을 때 100% 얼마 같다? 100만 원 두 번째 나왔을 때 150만 원 불렀는데 갔다 그럼 맞다? 아하 안 맞다? 그거를 갑자기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네 맞다 안 맞다? 맞았죠 좋아요 구독 아유 이거는 좋아요는요 여러분들 의리에요 의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력정목 내일 20%씩 갈 겁니다 아하 이거는 제 희망사항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주력정목 내일 몇 프로? 20% 그렇습니다 20%의 주가 상승을 계좌의 상승을 기원하면서 저희 경제사분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